. . . .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11시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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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은 3시간 간격으로 젖도 먹고 우유도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주로 안자고 낮에는 주로 놀면서 자고 저녁에는 주로 안자면서 울고 그렇습니다 울부야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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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야 안녕 다리 장갑 한번 벗어볼까 장갑 샤아 안녕 손이 오빠들 손하고 다르게 손가락이 길쭉길쭉합니다 안녕 안녕 끝